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한번 영상 한번 마지막 영상 올리고 천회장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라로 갈게요 워낙 많이 걸었더니 뭐 종아리 근육이 뭉쳐 가지고 탱탱 지금 부른 것 같아요 발바닥에 물질까지 생길 정도면 좀 많이 걱정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평상시 많이 안 갔다 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이 걷고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뉴스를 좀 보니까 그 이태원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네요 사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의 희생이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인들의 애도를 표하고 너무 안타까워 이런 사건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철저하게 통제하고 좀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륵 울렸겠죠 젊은 친구들 특히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또 그런게 있어요 왜 자꾸 우리가 할로윈 할로윈 거기에 또 열광을 해야 하는지 완전 그 상술이야 상술 내가 볼 때는 할로윈도 왜 그 영미권 그 귀신 놀이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열광을 하면서 좋아해야 하는지도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상업적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완전 혼을 뺀 것 같아 이런 행사 문화도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좀 꼰대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왜 우리가 영미권 저런 귀신 놀이 할로윈에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해야 하고 열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성인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변질시킨 거야 내가 볼 때는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런 행사나 놀이 문화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없었고 그냥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행사 놀이 문화 이런걸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많이 심어 주고 이게 이제 후손 대대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희생된 아이들 제가 볼 때는 뭐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건 이었을 거에요 사건이고 사고였을 겁니다 빨리 잘 어떻게 보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건 사고 해결해 가지고 원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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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걸 밝혀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대응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 일단 또 한번 다음 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어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11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망 심리가 현재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될 때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를 한 0.75% 포인트 올린다는 그 자이언트 스텝 이게 거의 기정사실이야 기정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죠 어 그래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아니까 하지만 12월이 문제야 12월 그 추가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자이언트가 아니라 이제 빅스텝이면 땡큐고 자이언트 이면은 또 주가 또 골라 내려가는 거야 또 음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강원도 그 채무 미행 사태 여진이 아직 남아서 자금 시장 자금 시장이 그 경색이 된 우려도 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증권업계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밴드를 한 2200에서 2340 으로 어 제시를 해요 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.5% 올라서 2268.40 에 마감을 했는데 어 지난주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1조 187억 어 그리고 1조 458 억 정도 스며됐어요 개미들만 그냥 주구장창 팔았어 2조 853억 어 개미들 완전 그 매도 파티였습니다 매도 파티 계획판 인가 파는 거야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지표가 다수 발표 될 것 같아요 어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어 이벤트가 뭐냐 봤더니 다음 달이죠 3일 오전 3시 어 11월 fmc 인데 이미 11월 그 0.75% 포인트 그 금리 인상은 지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어 파월 의장이 발언이 중요할 거야 파월 의장이 사람이 항상 중요해 어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은 증시 반등은 지속되는 거고 어 단기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매파적이다 하면은 또 주가는 나락으로 가는 거다 음 그래서 11월 그 fmc 이후에 이제 12월 fmc 금리 인상 확률 그 변화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그 주시장의 단기 향비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보는데 속도 조절 이슈가 공식화 되면서 50 bp 금리 인상 확률이 레벨업 되구요 아직은 8% 수준에 불과한 25 bp 금리 인상 확률이 그 상승하는지 그 여부에 주목을 해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fmc 전까지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제 지표에 그런 발표가 없다면은 생각보다 강한 시장의 기대감의 진축 우려와 관련된 시장의 쇼크는 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11월 4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것 같고요 10월의 고용 지표는 고용 부진으로 해석되는데 12월 fmc 연준의 그 피벗 기대감을 재차 부각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합니다 일단 국내 주식 시장은 그 자금 시작 경세 우려에도 촉각을 곤두세 할 것 같아요 금감원에 따르니깐 9월에 회사체 발행 규모가 16조 4천억 인데 어 전월 대비 20% 감소를 했고 연초 2% 중반 이었던 우량 회사체 아 금리가 5%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회사체 발행을 망설인 영향으로 풀이 된다 아 그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원도 그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pf 자산 유동화 기업업이죠 abcp 차원 이슈를 넘어 가지고 우량 기업 기업업 조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단기 자금 시장 경세 우려가 커진 상황이에요 지금 어 주식 시장에서도 기업들의 금융 그 비용이 부담이 증가 되고 있고 자금 경세 가능성이 지속되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여튼 최근 주식장은 연준의 피벗 기대에 대한 그 기술적 반동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데 연준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 경제 둔화 그 신용 리스크 그 점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일단락 되기 위해서는 경기 바닥이 가늠이 돼야 돼 경기 바닥이 보여져야 돼 1개 기업의 파산이 나타나고 일을 수습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등 바닥 신호가 좀 필요하다 이 바닥에 시그널만 보였다 하면은 주가는 좀 확 올라갈 것 같아 미국장 올라갑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래요 장은 다 봤습니까 금요일날 떨어진 거 뭐 재미없었고 토요일날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랐죠 미국장 이거 완전 불기둥이네 하면서 완전 멋지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우도 보니까 2.5% 올라갔고 나스닥 2.87%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&P도 2.46% 올라갔어요 하여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멋진 퍼포먼스 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 줘야지 언제까지 매번 뭐 비실비실되는 것도 안 좋은데 영국은 좀 빠졌더라고 0.37% 정도 빠졌고 프랑스는 양전을 했어요 쭉 올라가더라구요 0.46% 상승했고 독일도 막판에 올랐어요 0.24% 하여튼 상승으로 잘 마무리 됐습니다 필리카피아 반도체는 불기둥 이었죠 2433.66 또 신나게 빠지더니 다시 또 신나게 또 올라갔어요 다시 3.98% 정도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듭니다 힘들어 하여튼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가 될 것 같아요 승리자 될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는 분들 환율은 1425.50.2.5 정도 상승했고 달러 1분에는 147.45 엔 소포 가락 유가는 87.9달러 조금 내렸습니다 일본에나 964.97원 소포 가락 유로와 1421.37원 하나 같구요 중국 이에나 195.86원 소포 가락 했습니다 다 외화들이 좀 따져요 희발유 값도 1660.71원 소포 가락 했고 국채금 값 1644.8달러 국내금 값도 빠졌습니다 75327.12원 그래서 내가 한번 심심해서 한번 호기심 차원에서 금반지 한번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돈에 얼마입니까 했더니 뭐 현금은 한 30만원 안되더라고 뭐 29만 9천원 예를 들어서 금 한돈에 그러면 카드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35만원 아니 무슨 현금하고 카드값이 이렇게 차이나 했더니 5만원 차이 나더라구요 금값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이렇게 금값이 밀리는 거 보니까 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불 국채금리는 조금 올랐어요 다시 4.010으로 요즘 금리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IT 그 기업들의 주가가 또 빠진 것도 아니야 떨어진다고 해서 또 오른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언밸런스 하더라구요 좀 보니까 4% 떼서 좀 놀 것 같아요 약간 횡보를 할 것 같고 선물도 토요일러 보니까 아주 불기둥으로 끝났습니다 다운은 2.88 S&P가 2.76% 정도 올랐고 나스닥 3.47 러셀은 2.25% 올랐어요 독일은 1% 정도 프랑스 1.2 영구 0.06 유로 0.97 그리고 이탈리아 0.46%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잘 올랐어요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 금이 올랐고 완전 죽었지 3.7% 빠졌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관적으로 근데 내가 볼 때는 다시 또 오를 것 같아 또 한번 불기둥 확 해가지고 한 6만 전자 갈 것 같아요 6만 대가 돌파할 수도 있어 저희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내피셜이에요 생각보다는 그만큼 빠졌는데 다시 또 올랐잖아 미국장이 반도체 지수나 모든게 다 튀었어요 삼성전자 다시 한번 6만 전자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에요 3.56% 빠졌으니까 다시 53,000원대에서 54,000원대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원위치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예상대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거 첨예당래 자꾸 얘기하니까 거꾸로 가더라 폭등하면 폭나가고 폭등하는데 몇 번 그런 적은 있지만 계속 그렇진 않습니다 아 제가 신이 아니라 저는 저의 뇌피셜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삼성전자는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장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FMC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파월 아저씨의 입모양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행복한 꿈 아름다운 꿈 많이 꾸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